아트홀 5점, 우리 안양에 자리 잡고 있는 곳입니다. 오늘 개소식을 맞이해서 대박이 왔어요 주인공 아름다운 미묘의 섹시한 몸매 이소연이 노래합니다. 대박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대박이 왔어요 이소연입니다. 알콩달콩 기획사 5점, 대박나시기를 기원합니다. 어쩜 저 이런 일이 현실로 다가왔어 끝마는 내 창출 흘러버린 세월 속에 운명처럼 찾아왔어요 대박이야 대박이야 대박이 왔어 가진말처럼 다가왔어 인생의 역전, 꿈을 안겨지고 말없이 떠나갔어요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 대박이야 대박이 왔어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어쩜 저 이런 일이 현실로 다가왔어 어쩜 저 이런 일이 현실로 다가왔어 내 창출 흘러버린 세월 속에 운명처럼 찾아왔어요 내 창출 흘러버린 세월 속에 운명처럼 찾아왔어요 인생의 역전, 꿈을 안겨지고 말없이 떠나갔어요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 대박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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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 왔어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 대박이야 대박이 왔어 대박이야 대박이 왔어 감사합니다.